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셨던 그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다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곳 사람들과 뒤섞여서 아수르의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날이 이제는 정말 몇 년 남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마지막에 다다른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권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말씀 1절에서 그가 40년 동안이나 외쳤던 그 말 이스라엘아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외쳐도 반복하지 않았던 그 말을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두 번 말한 후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말해도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멸망의 낭떠러지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것들이 보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호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온 백성이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는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준비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민숙이 23장 19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로암미를 안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고멜과 같이 음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는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추악한 죄와 그 음란한 마음과 그 죄로 인하여 피폐해진 삶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루하마와 안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멜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안고 입맞추고 씻기고 옷 입혀 잔치를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짐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죄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곧 당하게 될 그 멸망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될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내팽개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길 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수리하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순전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자녀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징계를 하기도 하겠지만 너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겁을 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버렸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그런 자격 없는 부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이 땅에 심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내팽개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치부와 죄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어두운 면들을 밝히시는 것 교회 안에 부조리한 일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치시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죄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치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 성도들의 가정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는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교회의 문제들이 고발되어지고 목회자들의 죄가 드러나고 성도들의 잘못이 퍼져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함께 그 일을 비난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술실에 들어간 그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술이 그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그 병든 곳이 하나도 남김없이 치료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치부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품고 고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한국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반드시 주 앞에서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나라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님의 그 고치심이 주님의 그 치료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세우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있고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짐을 다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루하마다가 되고 안미에 되는 역사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메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모든 죄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한국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짐 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씻기시고 덜어주심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주님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환불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완전하게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드러난 치부 때문에 우리 앞에 드러난 환불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과 같이 그것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